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선별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면서 차등지원과 선별지원이라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